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못 고를 것 같아요. The Press, Lozik Girls, I'm Kim재준. 영화이나 TV 드라마. TV 드라마. 보기 쉽잖아요. 중간에 끊어도 되니까. 노래, 춤. 노래.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. 커피, 와인. 커피. 저 와인 잘 못 먹어요. 취해요. 밥 먹는 거, 자는 거. 밥 먹는 거. 개, 그리고 고양이. 고양이. 긴 머리, 짧은 머리.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못 고를 것 같아요. 어려보이고 싶을 땐 긴 머리. 좀 성숙해 보이고 싶을 땐 짧은 머리. 지진 메이크업, 아니면 맨 얼굴. 무대 위에선 진한 메이크업. 그리고 무대 아래에선 노 메이크업. 몸매, 얼굴. 얼굴. 지난번에는 팬미팅에 있어서 일주일 전에 막 왔다 갔는데 이번하고는 완전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. 인상이 제일 깊었던 건 천녀 유언이고요. 처음으로 본 홍콩 영화였어요. 그러면 당연히 왕조이시죠. 제가 그 아무것도 모를 어릴 때 봐도 굉장히 아름다우셔서 아직도 제 안에서는 중국의 최고의 배인이다. 라고 가사, 가사 외우는 거 정말 어려워요. 연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때그때 대사를 외우고 나중에 까먹어도 되는 것들이잖아요. 근데 가사는 한 번 외워서 정말 계속 외워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나름대로 그 저의 뭐라고 할까요. 연예인의 그런 아우라를 지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말도 안 되는 그냥 일반 시민분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술을 한잔 한다거나 대화를 할 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요즘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데 데뷔를 하고 나서는 내가 이제 계속 성장해서 올라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었던 때였고요. 지금이 이제 데뷔하고 이제 15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신인 때 마음이 다시 찾아왔어요.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이렇게 성장해서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.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쉬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. 영화 보기 그리고 일단 텔레비전을 좀 많이 봐야 돼요.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대화 일 때문에 TV를 많이 못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뭔가 요즘 이런 거 있지 않아? 라고 대화 뭔가 이야기를 같이 잘 하고 싶어서 쉬는 시간에는 무조건 TV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. 요리 프로그램 많이 보고 오디션 프로그램도 많이 챙겨 보는 편이에요. 그럼요.